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심청환입니다. 날씨가 그 사이에 많이 추원했는데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주식도 한 이틀 동안 뜨신물을 버는데 찬물을 버는데 오늘 뜨신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장이 웃기는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묻지마 같아요. 묻지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영 부회장의 구속 때문에 떨어졌는데 오늘 또 그걸 또 만회합니다. 만회하는데 사실 고점에 주가가 일교차게 많은 게 좋으냐 절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반영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더 하면서 선반영 이후에 어떤 게 일어나느냐 이걸 또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방송이 인기가 날로날로 좋고요. 많은 분들이 또 시청도 하고 댓글도 달아주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방송에 입장하는 방법은 유튜브와 유튜브는 몇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채널K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 2, 3초 더 빨리 나옵니다. 방송이. 그래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한 10만명 이상 지금 접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서 지난주에 뭐 그 선반영 다른 책에는 선골형 반전영이라고 하는데 그걸 선반영입니다. 시읒에 서의 미음입니다. 선반영이 아니에요.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영어로 아일랜드 갭이다. 그 아일랜드 갭도 나눠줘요. 포터 아일랜드 갭 그 다음에 웰로 아일랜드 갭 그 다음에 레버 아일랜드 갭인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오늘 선반영. 선반영이 있는 곳에 가장 강력한 선반영의 다섯 가지 규칙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선반영은 제가 뭐라고 했죠? 첫째 뭐라고? 다섯 개 띄워주세요. 첫째 절대 지지와 저항입니다. 선반영은 절대 지지와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반영 기간에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지와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띄워주세요.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의 횡보기간이 길면 계속 좋다. 이랬고요. 선반영 전에 급진개입이나 일반개입이 나오면 더욱 좋다. 그리고 입평과 중복시에 더욱더 강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선반영이 일어난 이후 전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반영이 했는데 오늘은 뭡니까? 선반영 이후에 어떤 영향이 났으면 좋겠냐. 물론 선반영이 나면 더 좋습니다. 선반영이란 게 뭡니까? 선골 반전영. 반전이라는 게 크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거. 하락해서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급등하는 거.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거. 그 다음에 급등하다가 횡보하는 거. 급락하다가 횡보하는데 선반영은 뭐냐? 횡보 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선반영은 선반영은 되돌림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일목균형표 보면 V형, N형, I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반영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선반영이란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횡보 국면 이런 게 선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선반영이 이렇게 나오면 선반영 그 앞에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선반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반영의 형태, 이 형태에 따라서 이 선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반영을 두고 주가가 하방이탈, 상방이탈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매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강력함이 있습니다. 강력함이란 게 뭐냐면 선반영 이후에는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선반영 이후에 주가가 이제 꼭 여기서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장대개입이나 급진개입이 나오고 하락에서도 장대개입이나 급진개입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반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무섭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선반영 이후에 주가인데 그런데 이 선반영이 제가 거기 5번째 선반영 앞에 4번째 선반영 앞에 개입이 있으면 선반영 앞에 개입이 있으면 꼭 개입 상승이나 개입 하락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반영 이후에 개입가 그러니까 선반영이 낙이 그 앞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반영이 이게 종업주가 지수입니다. 선반영이 이게 났을 때 이 앞에 이게 개입이에요. 여기 개입입니다. 이 개입이 제가 막 했죠. 여러분 천공개입은 거래량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장대개입은 뭡니까? 캔들이 있는 개입은 그 중간에 분명히 신고가 나서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거래가 적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개입이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또 납니다. 여기 이제 개입이 보시면 여기 개입이 이렇게 나죠. 나니까 이 앞에 개입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닮은 꼴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지느냐면요. 자 떨어질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때 보면 자 떨어질 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개입입니다. 개입 중에도 이제 나중에 또 더 상세한 개입을 또 알려드리는데 개입이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하면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꼭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못 합니까? 매비유스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이렇게 개입이 또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 개입이 자 이제 이게 총송림금 또 틀린 모양이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여기에 개입이 있으면 여기가 개입이 있겠죠. 개입이 있으면 이 개입이 뭐가 됩니까? 지지와 저항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개입도 마주보기가 나옵니다.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입형이 밀지부 움직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입이 항시 개입이 강력한 개입을 봐야 될 때 견들차드 120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가가 이 전체가 개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입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물대를 보면 아직까지 주가가 저각했죠. 삼성전자가 아직 종합주가지수가 아직 빠지지 않는다. 왜?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위쪽의 매물이 어떻게 아래쪽 매물과 비슷할 때까지는 주가가 살아있습니다. 주식을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뭡니까? 고점에 팔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하지 않는다. 해도 발려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입을 꼭 한번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선반영, 선반영골 아일랜드 개입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과 목요일까지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제가 이제 윗꼬리에 삼성전자 여러분 이제 주가가 개입이냐 개입 아니냐를 논리할 때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이제 개입이냐 개입 아니냐를 논리를 주가가 견딜 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면 개입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보통 기준으로 할 때는 10일의 신저가가 나면 개입이 깨졌다고 합니다. 개입이 깨졌다고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서 10일 입형을 보면 10일 신저가가 안 났죠. 안 나면 아직까지 개입이 깨졌다 깨졌다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입이 깨지지 않았다. 우리가 배웠죠. 제가. 뭐를 배웠습니까. 이 갠들차도 배웠죠. 여기 잉태영이죠. 여기에서 뭡니까. 잉태영. 여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예요. 어머니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먹겠죠. 자 장대봉이겠죠. 개입이다. 여기가 개입이다. 그 어리락이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아기가 감기가 걸리고 홍역이 걸렸습니다. 홍역이 걸렸는데 지금 뭡니까. 좋은 약을 먹고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있다. 아팠는데 좋은 약을 먹었다 했는데 항시 뭡니까. 여러분 개입을 상방이나 하방을 이탈할 때 개입이 하방이나 상방 이탈하면서 9일에 10일에 신고가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고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방 이탈하면 주가는 개입은 깨졌다 깨졌다 깨졌다. 그러면 깨지면 그 다음 개입에서 주가가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입이에요. 개입. 이런 이런 부분이 개입이죠. 이런 개입입니다. 그래서 개입과 개입에서 항시 주가가 어떻게 지지와 정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죠. 우리 개인들이 피 흘린 자리에서 주식을 사지 마라. 그 피 흘린 자리가 무슨 자리냐.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눌림목 자리인데 눌림목 자리 주식 사지 마라. 당시 뭡니까. 10일이나 20일 60일 신고가에서 주식을 살았겠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3주 2평을 항시 봐라. 이렇게 봅니다. 월도 마찬가지 3주 2평은 한 달에 한 번 꼭 다입니다. 이거는 의무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주 2평이나 3월 2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입니다. 이걸 확대해가 보면 나와요. 지금 뭡니까. 3주 2평 아래에서 코스피가 시작해가지고 3주 2평을 다이고 있다. 그럼 3주 2평이 뭡니까. 지지와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됩니다. 3주 2평 아래. 3주 2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도 마찬가지예요. 월도 3월 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시작할 때 3월 평균과 3주 2평 선. 이거는 아래쪽에 있으면 주가가 위쪽으로 오고 위쪽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간다. 이걸 꼭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 저한테 주가가 월요일 지난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저한테 캐스트로 3주 2평에서 멀리 떨어져가 시작하면 주가가 3주 2평까지 밀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3주 2평까지 밀렸다가 주가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보통 3주 2평 하방이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3주 2평이 뭡니까.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2평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선반형 아일랜드 캡을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좀 보고 매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아일랜드 캡에서는 주식을 사라 사지 마라. 사지 마십시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아일랜드 캡 어떻게 해요. 그 위쪽이나 어떻게 신고가를 갱신할 때 그 캡을 치고 나갈 때 사야 된다. 이게 우리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주식이 상승 후에 눌림목 때 주식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 눌림목 자는 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아일랜드 캡이 아일랜드 캡이 있다. 아일랜드 캡이 있으면 이 아일랜드 캡이 앞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이 이 윗자리나 이 아래쪽에서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개입은 매웁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매우는데 이 매우는 게 두 가지로 매워요. 뭐 어떻게 매우냐면 내가 이렇게 갭이 이렇게 생기면 천공 위쪽으로 매우는 경우 있고 아래쪽으로 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꼭 같은 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아일랜드 캡에서 똑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보면 잘 언뜻 보면 여러분 잘 안 모릅니다. 저기 보시면 큰 갭이 제가 여러분 120이라고 했습니다. 120 보면 잘 보면 여기 보입니다. 뭡니까. 여기 갭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갭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매물대 한번 쳐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내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매물대. 지금 제가 정확히 맞죠. 이 친구 이거 견딜차트 보고 어떻게 매물대는 뚫렸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셀트리온 신고가가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저 빈자리는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숙게 떨어진다 했더니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갭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서 큰 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갭이 있었고 이 층층의 갭이 있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갭이 있을 때 떨어지면 똑같은 모양이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 희한하죠. 자 떨어질 때도 어떻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뜬 거는요. 이렇게 뜬 거는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똑같이. 희한하게 똑같이 떨어져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주식 좀 하는 사람 엿드는 분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개입은 매운다. 개입은 꼭 매우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어떻게 공그리트가 없기 때문에 매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구정에 우리 청소년 클럽에서 떡국을 10톤을 돌립니다. 10톤 돌리는데 많은 도움 주신 분 이 자리를 들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떡국 10톤 1킬로짜리 몇 봉지 만 봉지를 돌려요.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 저한테 돌립니다. 뭐 고아원 또 돌리고요. 여러분들 고아원 양노원 그리고 이번에 수혜가 났던 곡성군 구례군 그리고 순천시 일부 그리고 저쪽에 고운군 그리고 신안군 쪽으로 저 고향 아닙니다. 고향 경북이에요. 쪽으로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0톤을 주문했어요. 해가 오늘부터 1톤이 갔습니다. 이번에 도움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SK하이닉스 이제 장 알겠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딩 걸려가지고 지금 잘 안되네요. 됐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언뜻 보면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갭을 찾으면 됩니다. 갭을. 자 천공갭 반대가 뭡니까? 천공갭. 여기 천공갭이죠. 여기 천공갭입니다. 자 천공갭 천공갭. 자 천공갭 있는 자리에 꼭 천공갭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천공갭의 반대가 뭡니까? 아일랜드 갭입니다. 이 아일랜드 갭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일랜드 갭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일랜드 갭이 또 있어요. 자 메몰때 한번 쳐볼게요. 야 당황하셨죠? 신기합니까? 당황하셨죠? 어? 어? 그죠? 어? 당황하셨죠? 어? 여러분 안 당황하셨습니까? 어? 당황했다 1번. 좋은 말 할 때. 당황했다 1번. 어? 어? 먹어야 돼.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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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감사님. 예 많은 분들. 박경님, 엔더팬님. 샤라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썬농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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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평소는 제가 지웠습니다. 이 평소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5.12평 너무 쓰시면 안됩니다. 5.12평은 주가가 꺾였나 안 꺾였나 봅니다. 5.12평이 3일 꺾이면 주가가 추세가 조금 꺾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 보시면 오늘 업종 보시면 오늘 주가가 이래 떠도 3일 5.12평이 꺾였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떠도 5.12평이 꺾여서 결코 오늘 5.12평이 있는데 보통 5.12평이 우리가 이 평이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주가가 6.12평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6.12평이 지지가 됩니다. 그런데 6.12평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요. 지지가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 5.12평이나 10.12평, 20.12평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뭐로 작용해야 합니까? 저항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뜨죠. 그러면 추격을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살 당시 이 평이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만 보는데 이 평이 상승 쪽으로 그리느냐 하락 쪽으로 그리느냐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뭡니까? 정배열, 그게 종배열이라고요. 종배열. 일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종배열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항시 2평, 그래서 지금 5.12평이 뭡니까? 5.12평은 5일 전보다 주가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5.12평이 오늘 3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가 지금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랜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떵떵이죠.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자리가 뭡니까? 천공입니다. 천공. 만약 여기서 갭 하락하면 주식을 추격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가격대 이렇게 주가가 윗골이나 하락장학형이나 낙태용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요. 자, LG화학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공개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공개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천공이 있으니까 똑같은 천공이 여기 있고 이 자체가 개입입니다. 이게 개입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요.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 빅각으로 상승하는 주가가 있습니다. 빅각. 이거를 뭡니까? 여러분 희날리.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이걸 휘날리는 깃발령이라고 합니다. 휘날리는 깃발령. 지금 보시면 이 종이 아일랜드 개입이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엘리어트 파동의 추세 변화인데 여기에 아일랜드 개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항시 천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공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할 때 이걸 지그재그형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지그재그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런 주가가 전형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기회가 되는데 이런 주가 상승하는 이런 주가가 우리 개인들이 돈을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이 팔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 반면에 이런 주가가 있습니다. 반면 이런 주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가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신고가의 주식을 못 삽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하면 개입. 이게 개입이 우리가 눌림목 개입인데 눌림목이 격계단형 이걸 격계단형 상승이라고 하는데 격계단형 상승이냐 아니면 격계단형 상승이냐 굉장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격계단형은 뭡니까? 격계단형이나 이거나 보면 정고점에 항시 주식을 추경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이 이거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거는 통계를 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집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이 기본적인 견들차를 갖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일지화학 방금 이야기했죠. 일비화학 지금 뭡니까? 제가 먹겠죠? 이런 개인들이 피 흘리는 자리. 개인들이 피 흘리는 자리가 뭐냐면요. 개인들이 피 흘리는 자리가 윗꼬리 아래꼬리 달고 치고받고 하는 자리. 개인들 자기끼리 피 흘리는 자리. 이런 데서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 견들차트 이거는요. 지금 아일랜드 갭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고요. 매매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포트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표도 보조지표도 아닙니다. 이거는 순지표예요. 여러분 견들차트가 우리의 기본지표가 세 개가 있죠. 견들차트 2평 거래량은 더 기본지표입니다. 이 기본지표는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거 모르고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캤죠. 제가 여러분 그때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진흙탕에는 더 가지 마라. 캐든 이유가 어떻게 신고가나 신적가한테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 매도는 10월 10일 신적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10일 신적가면서 20일 신적가 더더욱 일단 주식을 30%나 40% 매도치고 새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 기분이 좋습니다. 저 추천주가 우리 방에서 추천됐던 종목이 상한가가 5일 올라갔어요. 와 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진짜입니다. 저희 회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회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기분이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5일 동안 상한가를 올라갔어요. 경고종목이라도 5일 상한가 가서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상승을 내가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기업. 셀트리온.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장이 어떻냐. 한번 보면요. 더 상세하게 봅니다. 자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코스피는 계단형인데 이게 뭡니까. 격계단형입니다. 격계단형. 이 격계단형이 이게 개인들이 거의 물미기는 주식입니다. 이게 이제 공포를 주고 주가를 띄우는 거거든요. 이 격계단형이 대인형적으로 어떤 격계단이냐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입을 많이 하는 종목. 많이 하는 거다.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1시 30분에 합니다. 이 격계단형인데 격계단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 격계단형은요. 이 왜냐하면 격계단형은 이 아일랜드 갭이 다른 거는 아일랜드 갭이 위쪽에서 해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격계단형은 조정받는 자리에서 아일랜드 갭이 있습니다. 이게 조정받는 갭이 있는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를... 거기서 주식을 또 사요 사람들이 여기서. 왜? 저점이라고.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돼요. 격계단형은요. 우리가 이제 이게 눌림목에서 많이 당하는 건데요. 격계단형에서 이제 주식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자 주식이 상승합니다. 조정받을 때 사세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삽니다. 근데 이 자리가요. 꼭 주가가 나중에 제가 설명돼요. 주식은 고점에서 22% 내 매수가기에서 22% 빠지면 담보부족 공포지수예요. 주식은. 그래서 이게 매도를 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격계단형 주식은 특히 횡보용 계단형 주식은 이쪽에 거래가 줄어들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거래가 줄어들면. 주가가 거래가 많다가 거래주면 소아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격계단형은 아니에요. 격계단형은요. 이게 절대입니다. 이거 절대 쓸게요. 격계단형은 신고가 나기 전.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개입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 주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격계단형은 여기서 꼭 어떻게 해요. 이 빠지는 게 보통 17%에서 23% 빠져 단기적으로 깡통을 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이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이 여기서 670에서 690, 80포인트 빠졌거든. 이 코스닥이 종합주가 지수가 보통 한 8% 정도 빠지면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여기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 10% 빠져요. 담보 부족 났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담보 부족이 났습니다. 3일 만에. 종합주가 이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날 여기 또 담보 부족이 났습니다. 이거는 담보 부족이 두 번 났습니다. 여기서 담보 부족이 또 두 번 났습니다. 자 여기 또 담보 부족이 났고 여기도 담보 부족이 났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주식이 여러분 백자리가 백자리가 22% 빠지면요. 80, 78이죠. 그게 담보 부족이 한 번 납니다. 백자리가 어떻게 해요. 30 고점에서 여기 22% 빠지면요. 담보 부족이 한 번 나고 여기서 38% 빠지면 이 비율에서 빠지면 여기 62입니다. 엘리어트파에 이어서 나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38% 빠지면 38% 빠지면 담보 부족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두 번 나요. 내 방송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 그러니까 일부지. 당연하지. 그래 일부 맞아요. 피디님. 뻐꾸기들. 내 방송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뻐꾸기들 중에는 거기다 시. 왜? 자기들이 뻐꾸기지 못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격계단형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격계단형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 격계단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래 주식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했는 게 개인의 이론가 하는데요. 자 주식이 고점에서 고점에서 우리가 엘리어트파는 38과 62죠. 38과 62 이렇게 됩니다. 이 38짜리가요. 담보 부족이 두 번 나는 자리입니다. 담보 부족이 두 번 나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62죠. 62. 62, 38이죠. 이 62, 38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가 담보 부족이 몇 번 나는 자리냐면 네 번 나는 자리입니다. 네 번. 그래서 여러분 엘리어트파동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봐요. 나중에도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방송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먹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무지무지하게 지금 횡복 국면을 해놨습니다. 이 전체가 아일랜드캡입니다. 아일랜드 후에 천공을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야 이때야 한번 잘 보십시오. 현대차도 격계단형이죠. 격계단형이다가 이쪽에는 격계단형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 이때 현대가 어디냐면 이때 기관들이 사가지고 팔았어요. 보이죠? 딱 보입니다. 여기 팔았습니다. 팔다가 현대차가 호자가 날 것 같거든요. 날 것 같으니까 여기 사 모았습니다. 무화과 날려가 지금 어떻습니까? 격계단형이죠. 매도자리입니다. 보여요? 딱 현대자동차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여기 매집했는 자리예요. 여기 매도자리다. 매도하다 다시 매수했어요. 4개 할까요? 이거요. 현대차 맞나 안 맞나? 4개도 됩니다. 현대차 그 사이 매매 내역 한번 보세요. 내 말 맞나 맞나? 현대차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기간에 기관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해. 내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기차 봅시다. 기하차. 기하차 한번 보십시오. 기하차 보시면 여기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기 시작하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팔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 점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점으로. 여기 점으로 보면 격계단형입니다. 격계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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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계단형이 뭡니까? 계속 팔아요. 팔고 밑에 받고 팔고 밑에 받고 왜 이게 나옵니까? 공매도가 안 되니까.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러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단형으로 나옵니다. 계단형으로. 아일랜드 개비. 지금 지저분해지죠. 서서히 뭡니까? 호재가 나왔지만 기하차 어떻게 해요? 팔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기준날이 며칠 있냐면요. 기준날이 10월 말일인데 10월 말에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 동량 한번 보십시오. 기하차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 이어 기하차 한번 보십시오. 몇 수입니다. 최근에 기하차를 얻느냐 하면 팔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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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량 10월 말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말 맞나 맞나. 제가 이미 확인하고 왔습니다. 방금 집에서. 10월 말을 볼게요. 한번 보세요. 몇 번 이제 번호 좀 가르쳐도 내가 칠게. 0795 0795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하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10월 30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30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자 11월부터 11월부터 4일 10월 4일 이거 보십시오. 내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10월 28일 이때부터 샀다. 기장 이때 한번 보십시오. 계속 팔았잖아요. 내가 틀렸습니까. 이거 안 봐도 보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팔았다가 판대 여러분 개인만 샀잖아요. 팔았다니까요. 여기 보이잖아요. 신기 아닙니까. 우리 PD님이 우리 PD님이 진짜 이 말이 맞나 이거 내가 가르쳐줬어요. 0795 나는 안 봐도 보여요. 어 아시겠죠. 미스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격계단형이 왜 나온지 알겠죠. 사자가 없으니까 격계단형이 조금만 때리면 빠지고 조금만 때리면 왕창 빠져보면 자기들 말 갖고 있는 거 손해나니까 밑에 받칩니다. 밑에 받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화요일 목요일 한시 30분에 합니다. 30분에 하고요. 녹화 방송을 유튜브나 또 우리 키움증권 홈페이지와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키움증권에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월협이 없어요. 월협이 없고 키움증권 계좌만 있으면 전문가 방송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천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나고 올려주세요. 갭 5개 선골형 반전칸데 저걸 선반형이라고도 합니다. 알렌디 갭 절대 첫 번째 절대 지지와 저항 두 번째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지와 저항 세 번째 횡병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등납 강함 네 번째 아일랜드 갭 상승 혹은 갭 하락 다섯 번째 이동평균과 중복되면 강력한 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키움증권 회원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이제 올 신년 1월부터 한 6월이나 7월까지는 계속 캔들차트를 할 생각입니다. 캔들차트를 할 때니까 혹시 여러분 좀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원래 음성이 큽니다. 음성이 커요. 저 음성이 커가지고 목도 짧고 음성이 커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녹화 방송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꼭 도움되는 이거는 보조지표예요. 주지표입니다. 주지표는 뭐죠? 캔들차트 이동평균 거래량. 요거 3개가 주지표예요. 그리고 보조지표 중에도 3대 지표 있고 5대 지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분석을 못해가거든요. 진짜 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청송촌놈 치면 됩니다. 청송촌놈 치면 되고 여러분 최근에 청송촌놈을 사칭해서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카톡에 돈을 보내주면 매매하게 주겠다 이런 거 사칭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두꺼에 또 생겼어요. 청송촌놈 신창원 아닙니다. 신창원을 사칭하는 그런 데 절대 없습니다. 저는 키움증권 직원입니다. 키움증권 직원이니까 절대 사칭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1시 30분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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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